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. 2장 제거 너무 좋아. 몹몹 몹몹 엘불 엘불 내껄 룩 첫 카드 번개 고칠 너무 좋다. 도야 도 좋다. 렛믹플레이님 고알루 아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이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어떡하지 이거 다시 할까? 아씨 그냥 가자 그냥 가자 킹기 가더리 야 체력 플러스 29 미쳤나 야 제정씨님 케밥님 반갑습니다. 디펙트니까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. 왜냐면 디펙트니까 이것이 디펙트입니다. 긴걸 같네 잘 뿌리는데 잘 뿌리는데 야야야야 미쳤나 아니야 고기 고기 있으니까 오우 마이갓 오우 고기 나 가 없습니다. 보스가 육강령 명중 맹중 방열판이요?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넣을까 아니 근데 제거 제거 넣어보고 싶은데 배터리를 못사네 명중 사야 육강령 딜이 좀 될 것 같다 번구 또 나왔죠 지금은 번구가 중요할 것 같네요 불에서는 저것 명중 강화구 킹로우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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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든가 나이든가 차가풀이 안했다 차가수리 2개 넣으면 되게 등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심재앙전에서 이렇게 빡칠 듯 거의 적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잡았네 이거는 래스트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빈듀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빈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포포샷 증기 역학 쓰지 역학 쓰지 역학 쓰지 역학 써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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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학 써지 역학 솔직히 없으면 안 돼 저거는 안 이걸 투입기를 종래기 엘리트 가도 되겠는데 여기 사벨 갈까? 물음표도 보고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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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전까지 고기도 있고 전격학도 있으니까 엘리트가 되겠다 라우저라크님 남았습니다 폭풍불 방열패닝 그립습니다 탄열판 배 좋다. 아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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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넌 절대로 변화를 만들지 못할 거야. 빌어 먹을 거? 수비는 고기가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홀로그램이 좋겠지? 아닌가? 배터리인가? 역시? 근데 지금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역장 나오면 역장 쓰지. 홀로그램은 넣어놔야겠다. MHS님 반갑습니다. MHS님 반갑습니다. 아니. 역학 어디감? 역학 어디감? 포션벨트 좋네. 소비 축산기. 아예 펜촉 좋은데. 그래도 더 좋은 유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. 아이고 소스. 아이고 소스. 아이고 소스는 탓인데. 답은 스완콜입니다. 연장님 반갑습니다. 아이고 소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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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 안에도 없을까? 간리즘 살 돈이 없다니? 헤넬님 감사합니다 간리즘을 사지 못하는 냉정함 잘 나왔다 그리고 카카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마제가 뽑았는데 마제가 뽑았는데 아 오한 쓸걸 안 써도 몇천 건 없긴 한데 이지하구만 창공 짚는 건 좋은데 이거 짚으면 대체 까마귀 뭘로 잡냐 점점 까마귀랑 멀어지네 멀어지네 카카 스네코 스네코랑 소비축전기 카카 창공 미라손 카카 사코덱이면은 여기서 스네코 갈텐데 삼코덱이라서 조금 그러네 남 quarantine 카카 태국 크루밍 다음 어떻게 그냥 무네코 할까? 아니 스네코 할까? 무난한 스네코라는 뜻 전기역학 빨리 뽑는 것도 중요하고 스네코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불이트 잡았고 불 두개 보면서 불 세개 볼까? 불 세개 보고 엘리트 쭉 잡고 아이고 폭풍 먼저 쐴 걸 그랬나? 미라소원은 원래 저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었나? 이제 방을 편면 찾으면 되겠구만 잠깐만 잠깐만 아씨 아아 여기 맞지? 아우씨 잘못, 잘못 온 줄 알았네 아니 이게 표창이 나와? 실망 아우씨 갓고리즘 지금부터 키우면은 얼마 못 키울 것 같긴 한데 아니 가지 못한 는 나갔습니다 가지 못한 는 나갔습니다 필요하다 방열판 아니 여기서 나 오는 게 아니라 덱에 넣어야 된다고 나와드렸습니다 자방 말고 역장 뽑아야 되는데 없는대로 자방을 쓸까 고스트 수준 서순 아닙니까 이거 아 귀찮아서 생랭님 호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메아리다 아이고 가셨다 자동 방패 아니 잠깐만 실수했다 저도 서순했습니다 방열판 표창전 타임 개굴 표창전 타임 전타 들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크 열 여섯 번 시전했습니다 오우야다 오우야 전타 한 번 더 24번 사용했습니다 메아리까지 야 이거 잘 풀리네 야 이거 잘 풀리네 얼얼 멀리서 깨어난 자가 울고 짖는 소리를 들었다 아 겁나 쎄 아이고 펜타그래프 감사합니다 간유물 간유물 고마스가 일을 못하네 왜 이렇게 세 쟤네들 쟤네들도 그냥 뚝딱 잡네 아이 근데 B가 안 나온다 헐 실력 봐 미라스 온 실력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해 이 맛이야 잡고도 남겠는데요 한 3번 정도 잡겠네요 340딜 곱하기 2 반열판까지 떠죠 염주 볼까 일반 모빌 볼까 카드 봐서 저거 저거 봐야 되겠는데 냉기 냉기 봐야 되긴 한데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빙하 잡아야 되는데 염주 포탈각 제작 일반 못 갈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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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아 아 아 까 지나치게 강해진 카카 지나치게 강해져버린 카카 뒤져 뒤져 여기 있어 아유 인사 잘한다 여의발은 까마귀로구나 바테리 폭풍 하나 더 병폭 못사는거 아쉽네 약폭포션이 낫겠죠 방어도 보션보다는 이걸 깨야겠다 이걸 깨야겠다 잠시 후 하하 아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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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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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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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